아wash 하나만 저희는 이놈의ř 안전공중 사인 사인 야 야 왜 키우러 어? 안 보인다 어? 조금만 기다려 오지마 알았어 오지마 참아 참아 다 왔어 응 다 왔어 응 다 왔어 가자 아이고 가자 응 애기 다 왔어 응 왜 키우러 응 왜 조은이 멋져왔는데 왜 키우러 응 응 조금만 참아 응 다 왔어 응 응 응 또 신세를 지게 됐어 애기 너무 이쁘다 토리라 토리? 토리 아니야 이뻐서 입영 잘했거든 지금 이빨에 빠질려요 응? 눈꽃만 좀 껴 볼게 자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야 애가 엄청 울어대 도리는 하자 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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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미미?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냄새 맡은거 응 응 응 아 그러게 미미가 좀 헤어질 수 있겠구나 응 그쵸 새끼들을 얼마 전까지 돌봤으니까 응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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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 왔어 응 응 토리야 미안해 응 미안해 잘 봐줘 토리야 너랑 닮은 애야 잘 봐줘 응 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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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응 미안해 미안해 응 잘 봐줘 응 새끼는 가만히 있는데 응 냄새 맡는거 응 응 안쓰러우는데 잘 봐줘 응 잘 봐줘 응 응 형 내비안 가자 잘 지내 울지 말고 맞지 응 응 대답하는거 같아 응 응 어른나 š 응 너랑 만들어내려 إلى horizont 뛰어 응 cs 밴 캐릭프로 집으로 직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